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클래스는 서로 연관된 변수와 메소드를 모아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지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처음 듣고 이해하는 게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구경하시면 되는 그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nstance-app.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실습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result1.txt 파일에다가 hello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java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검색, 또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내시고,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을 때 API 다큐멘테이션을 분석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용법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알아났다고 치고 우리 한번 코딩을 해볼까요?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print writ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저는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 클래스는 mess와는 생긴 게 상당히 달라요. 생긴 게 다르다기보다는 사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mess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얘는 뒤에다가 괄호를 붙여서 제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new를 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print writer의 복제본, 다른 말로는 avatar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복제본을 저는 p1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저 변수에 담겨있는 어떠한 무엇을 뭐라고 하냐면 print writer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1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p1에는 반드시 print writer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만 들어간다는 뜻에서 데이터 타입으로 print writer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빨간색 밑줄이 쫙 가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밑줄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mess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print writer는 java에 내장되어 있긴 한데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패키지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import, import를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print writer는 java.io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print writer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 내에서 print writer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java.io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코드가 이것입니다. 자, 그래도 빨간색 줄이 있죠. 자, 저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일을 읽다 보면 예를 들면 파일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예외 상황이라고 java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예외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외가 뭔지를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심각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까지는 add, throws,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저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여기서 io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는 저 p1이라는 인스턴스에서 write를 해서 hello1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p1에 대한 작업을 다 끝냈으면 close를 통해서 저 파일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도록 해서 남두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이번에는 result2에 p2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hello2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죠. 하나, 둘, 셋! 자,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refresh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result1이 생겼고 result2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수업의 중심 주제인 인스턴스가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에다가 변수 이름을 썼거든요. 또 클래스에다가 메소드를 썼고요. 근데 프린트 라이터는 그냥 쓰지 않고 new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제한 결과를 p1에 담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동작하는 코드는 제가 주석처리를 해서 작동을 하지 않도록 일단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인스턴스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프린트 라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실제로 있죠. 그리고 이 클래스에 라이트라고 이렇게 칠 수 있다고 쳐봅시다. 이건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내용을 저장할지 무엇을 저장할지를 정해야겠죠. 자, 이 라이트의 첫 번째 입력 값으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입력 값으로 hello1 이렇게 했을 때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어주세요. 상상해주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result2.txt hello2라고 하는 내용을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이렇게 일활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엄청나게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라이트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떤 파일을 수정할지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턴스라는 걸 사용했을 때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result1.txt에다가 내용을 기록하고 싶다. 그럼 그냥 p1.write hello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클래스에다가 직접 라이트를 하는 방식은 어때요? 라이트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떤 파일을 수정할지에 대한 상태를 그때그때 얘기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뭔가요? 자, 여기 있는 printWriter는 printWriter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writeWriter가 서로 돌려막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려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printWriter는 new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각자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태는 p1은 result1.txt, p2는 result2.txt라는 내부적인 상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p1.write를 하게 되면 그건 누구예요? result1에 대한 거예요. p2.write는 result2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일회용 같은 작업들이에요. 3.14가 필요하다. 그리고 1.6을 1.0으로 바꾼다. 즉, 아주 짧은 맥락의 작업들이란 말이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파일을 수정한다라는 것은 그 파일 하나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후속으로 쭈루룩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작업하게 되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클래스를 앞에 new를 붙여서 복제해서 각각의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걔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클래스가 그냥 인스턴스가 필요 없이 일회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래스가 하는 작업이 일회용이 아니라 되게 긴 맥락의 작업을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코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메스와 프린트 라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매뉴얼으로 살펴보면 프린트 라이터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성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메스는 찾아보시면 컨스트럭터가 없어요. 즉 컨스트럭터가 없는 애들은 일회용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여러분 메스 같은 거,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프린트 라이터 같은 경우는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있다는 것은 저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컨스트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사용했던 컨스트럭터는 얘예요. 즉 프린트 라이터 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result1.txt라는 문자열을 줬잖아요. 여기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를 사용한 것이고 저 컨스트럭터는 어떻게 쓰는지는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설명이 있고요. 이 컨스트럭터의 입력 값으로 들어오는 값은 어떤 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생기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작동하지 않는 코드는 이렇게 주석처리를 해놓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때 그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로써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컨스트럭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new 뒤에 붙인 얘가 컨스트럭터인 거예요. 그 컨스트럭터 앞에 new를 붙이면 걔가 복제돼서 인스턴스가 되고 그 인스턴스의 어떤 값이 올 수 있느냐를 규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적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처음 자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짠 코드 보면서 눈치껏 바꿔가면서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도 하기 전에 익숙해져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양자역학 몰라도 눈치껏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